여름을 나는 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 댁 원두막에 가서 수박에 썰어먹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에 딱 맞는 마을이 아닌가 싶어요. 우련전 마을. 이곳은 해발 700m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지대라 더위를 몰고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. 여름에도 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. 두 남자가 오지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무리 오지라고는 하지만 늘 사람 사는 냄새, 사랑의 흔적이 참 배에 나오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고 요즘 젊은 사람들 여름 휴가다 하면 늘 해외로 나가고 그런 모습 많이 보는데 할머니, 할아버지 보기 위해서 서울서부터 아이들 3명 데리고 찾아오는 손주들의 효심을 보고 참 마음이 뭉클했고 봉투도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런가 봐요. 봉투를 드리면 넣어도 넣어도 하고 굳이 안 받으시잖아요. 저희 어머님은 넣어도 넣어도 여기다 넣어도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님들 마음은 자식들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손주 며느리가 직접 넣어도 넣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쉽게도 한 분 한 분이 우련전 마을 떠나서 몇 분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마을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100년, 1000년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1분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.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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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